네 그럼 김고은씨 모시고 단톡컷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네 김고은씨 무대로 다시 입장 부탁드립니다.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. 중앙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노상현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왼쪽 카메라 먼저 왼쪽 먼저 수선 보겠습니다. 중앙 보겠습니다. 네 우측 보겠습니다. 네 노상현씨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김고은씨 다시 모시고 두 분 같이 촬영할 거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네 두 분 같이 왼쪽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. 네 중앙 보겠습니다. 네 아래쪽도 한번 가르세요. 네 아래쪽으로도 시선 부탁드립니다. 손 한번 흔들어 주시는 표정. 네 우측도 모시겠습니다. 우측. 네 그럼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네 다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. 네 다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. 네 중앙 보겠습니다. 중앙 위쪽과 아래쪽 다 시선 부탁드립니다. 네. 네 우측 보겠습니다.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앙 보면서 대도시의 사랑법 화이팅 포즈로 촬영하겠습니다. 자 다같이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 인사하시고 무대에서 퇴장하겠습니다. 자 인사 네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선수케이지생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. 저희 대도시의 사랑법 10월 1일 개봉 일정입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왜 왜 왜요? 아니 또래인 거 다 아쉬울 것 같아요. 다 아쉬울 것 같아요. 네 고생이 많아요. 내가 나인 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내 20대의 외장하들.